잠버릇은 무엇인가요? 남들이 모르면 나도 모르는... 맞는 거 아니야? 왜냐면 내 잠버릇은 남들이 말해줘야 하는 거잖아 맞아, 남들이 말해줘야 하는 거잖아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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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맞죠? 맞는 말이죠? 남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죠? 인정! 우리 몇 개 나왔어? 보컬 라인, 창추의 숨겨왔던 랩 실력 자랑 타입 힐션, 빛 산 것 같이 우린 뼈 속까지 자름 오! 오! 받아쳐야지, 받아쳐야지 오! 오! 아이창피 하다가도 멍속 깔면 바람 오! 우리 이름 틀린다면 두루두루 마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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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름 맞추다 바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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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다, 너 앞에 들었어! 쟁의 리사 주변 물건을 활용해 즉석 화보 찍기 오! 우린 여기 구경하자 오! 아이창피 하다가도 탈락 어... 와! 블링! 블링! 와! 블링! 헤이! 블링! 오케이 보여주세요 오! 와우! 판타스틱! 와우! 어메이징! 오! 오! 저 무서울 것 같아요. 나 하와이 가서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어.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? 이제 하나씩 하면 돼요? 아니요. 이제 두 개 남았어요. 왜 이렇게 갑자기 없어졌어? 게임 질문 지수. 최근 멤버들을 웃게 만든 사연이 있다면 직접 재연해 주세요. 잘할 것 같아. 아! 잠깐만! 잠깐만! 조용히 해야 돼. 조용히 해야 돼. 언니가 뭐 하려 하죠? 언니 뭐 하는 거야? 너의 코치. 제가 이러면서 일어났더니 되게 웃더라고요. 아 근데 내가 부연 설명을 할게. 저희가 피팅을 하고 있었고요. 그 이만한 방이라고 치면 정말 한 1평 말고 다 옷이었어요. 맞아. 그리고 언니가 그 사이에 되게 큰 옷을 입고 있었어. 근데 땅바닥에 저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. 소파가 다 있는데 다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언니 거기서 혼자 뭐 해? 이랬는데 쳐다보면서 너의 코치. 나의 코치. 나의 코치. 나의 코치. 나의 코치. 저랑 감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나의 코치. 단체 미션. 신곡 릴레이 홍보 타임. 한 사람씩 네 글자를 말해 한 문장을 완성하고 신곡 한 소절 부르기. 정규 앨범. 블링크가 블링크가 손을 계속 접었다 펴고 있어. 많이 들어? 많이 들어? 주시와요. 시작. 날씨였습니다. 들으세요. 경영자입니다.